오늘 은혜받고 성시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정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도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클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방인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민 땅끝 세계보구마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의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빛이란 게 바로 무엇일까요? 빛 하나님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임할 때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말씀의 언약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뭘로 끝내야 됐냐 삼오직으로 끝내야 됩니다 삼오직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낸 자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낸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결론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단이 주는 그러한 습관과 체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낸 인생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과 권세를 가지고 정복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바로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방향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약적인 도전을 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올인하는 줄 믿습니다 단위 목사님께서 발리 캠프를 통하여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이야기하셨죠 2, 3, 7 성교활 산업인이 필요하다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로마서의 16장의 일꾼들을 부시셨고 그 안에서의 산업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힘있게 로마 보그마를 위하여 세계 보그마를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원의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2, 3, 7 살리는 성교의 기업이 되기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교는 해도 되어지고 안 해도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환경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교와 전도를 위하여서 오늘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직분 허락하여 주셨고 2, 3, 7 증직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셨고 또 보금 있는 예원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돈에 일어나지 말고 세상의 환경의 문제 속에 일어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우선순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금의 빛을 비추는 소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시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3장의 이 언약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방의 성교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기한 그 축복을 이루는 영적인 성교의 또 이렇게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2, 3, 7 성교의 원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망고 그 기업으로 얻게 하는 이 축복 가운데 너를 우리를 우리 예원교회를 우리 후대를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영적인 정책성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메시지 황립입니다 바울의 성교 전략은 예수님이 늘 사역하셨던 것처럼 회당을 이렇게 전략을 두고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참된 복음의 언약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뜻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죠? 같은 동력하면서 동력자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직장 안에서도 일어나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들은 바로 바울 안에서도 그렇게 함께했던 바나바의 크게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바로 제자였던 마가 요한을 통하여서 일어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심의 다퉈서 이렇게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 사역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 안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참된 언약의 보구만의 말씀의 순종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있어서 최고의 순교는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나의 의지가 내려놓고 순종하는 게 이 시대의 순교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순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훈련 받지 않으면 보구만의 훈련 받지 않으면 우리의 체질이 늘 내 걸로 돌아갑니다 장세기 3장 6장 11장 13장 사도행정 13장이 나왔던 그러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체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 영적인 영역에 너의 뇌에 우리의 마음에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무엇이 각인되었고 무엇이 뿌리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사모직을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뿌리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세반의 설교가 있고 그리고 오늘 바울의 설교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장과 7장과 13장 그런데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렇게 송포하고 증거하는 그 증인의 메시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메시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나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립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고 우리 안에 생명되어 지신 예수가 모두 문제를 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송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잘못하면 희석되거든요 잘못하면 나의 복음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오직 온색적인 복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어느 곳에 우리에게 직장과 나 혼자 있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의 메시지 복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가장 깊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복음 복음 가장 깊은 소식이 우리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소식이 되어야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되어야 이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송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제 참된 자유와 참된 우롭다심을 받았다 이게 가장 깊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0.0001%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영장 무장이 되어서 내 안에 사단의 망대 늘 눈으로 사단의 망대가 어느 순간에 확 들어오고요 마음으로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로도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이 망대를 뽑아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내 자신의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쳐나는 막혀있는 이 부분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단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개인화 시켜라 하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안 되는데 아니다 하면서 저도 어젯밤에 이렇게 1주차 이렇게 딱 딱 아예 딱 요정되어 있어요 책을 딱 보면 책을 읽으시면서 그 노트에 보면 1회차에서 몇 장까지 이렇게 하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기록하라고 적어 있습니다 기록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요 창세계에 나오는 사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건들과 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그래서 성경은 뭘로 봐야 되냐 내 마음과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것을 막 줄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전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제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후서 3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훈련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훈련이 왜 필요하냐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0편 1편 2절을 봐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하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6장 6절에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게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은 내 마음판에 내 심량 안에 심어질 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의 그 깊이 있는 말씀이 나의 문제 나의 환경 나의 영체 체질 속에서 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를 살리고 내게 허락되어지는 2, 3, 7의 현장을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살리는 이 방의 빛으로 하나님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의 망대를 구축하라 입니다 복음을 증가할 때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늘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받고 은혜가 넘쳐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말씀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를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죽일까라고 틈만 나면 그걸 흠잡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요 제사장이요 바리세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원수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방해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뽑아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택해했지만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으로 옮겨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단 삼단을 만들잖아요 이단 삼단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 또 4장 3절을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인이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속지 말아라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육체로 이 땅의 성육신에서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또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복음에 증거할 때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시기가 가득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있다는 것 하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열망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시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끊을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복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또 현장 속에서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복음의 망대가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해서 구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라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다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다 그 성공이 강단원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형편, 내 환경, 내 모습 내 모든 것 바라보지 말아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려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절대 가능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들어주셔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방에 빛을 세워주시고 또 오늘도 이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2, 3, 7 현장 주셨잖아요 그렇죠? 전도성계 현장 주셨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끝내준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우리 자신이 끝내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죠? 우리 후대가 끝내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내주는 인생 탁월하게 끝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붙잡고 사역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영적인 유대인의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2, 3절 현장을 주시고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밀어내지 않고 안치는 있습니까 불신앙으로 하나님 내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뽑아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직진 속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영적 싸움 싸우면서 오늘도 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에 하나님의 흐명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재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30배, 100배 열매를 맺히는 축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